안녕하세요.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로프를 사용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. 이 로프를 사용할 때 로프가 짧아서 두 개의 로프를 연결을 해야 될 때 연결을 해야 될 때 아주 든든하게 체계를 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어 한번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시연을 해보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로프를 두 개의 로프를 연결할 때 잘못 연결을 하면 이것이 이렇게 풀려서 로프를 든든하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 두 개의 로프를 체계를 하는데요. 아주 든든하게 체계를 하는 방법을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이 로프가 두 개가 연결할 로프가 있을 거 아닙니까? 자, 이때 이 두 개의 로프 중에 하나의 로프를 먼저 잡고 여기서는 청색과 분홍색이 있는데요. 청색과 분홍색이 있는데 파란색과 분홍색 두 개가 있어요. 지금 일상생활에서는 이 색깔이 다를 수도 있고 같은 색깔일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분홍색과 파란색을 이렇게 놓고 지금 한번 시연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그 두 개 중에 어느 로프를 하나 잡고 이 로프를 갖다가 이렇게 링을 하나 만들어주는 겁니다. 링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 링을 이렇게 두고서 반대쪽 로프 있지 않습니까? 반대쪽 로프를 이 파란색 로프 링 사이로 이렇게 빼줍니다. 이렇게 빼주시고 이 로프를 파란색 로프 위로 올려주시고 이 로프를 파란색 로프 밑으로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올려주십니다. 그리고 이제 이 남은 로프 끝을 금방 만들어 놓은 링 사이로 링 사이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또 하나의 링을 만들어주는 겁니다. 자 그러고 이 양쪽 끝을 잡고 이렇게 당겨주시면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잠깐 동안 밀리고 나서는 아주 든든하게 체결이 됩니다. 이 매듭은 이렇게 한번 매놓으면 이렇게 당겼을 때 아무리 힘을 가해서 당긴다 하더라도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. 자 이렇게 매듭을 든든한 매듭을 메었을 때는 어느 곳이든 사용하셔도 안전한 그런 로프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. 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. 예 감사합니다.